시초가의 이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이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먼저 만나보기 전에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윤현희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3강 M&T 편입을 했습니다. 18,7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6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1일에 진입했던 카카오게임즈 8만 2천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 9만 4천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0.3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8일에 진입했던 LX세미콘입니다. 14만 7천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7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현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X세미콘부터 저희가 수정 전략이 있으신지 전략 정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LX세미콘 지금 디스플레이용 패밀리스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실적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1분기 언익신이 좀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올해도 좀 그 분위기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어떤 동맹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용 DDI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도 같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출에 대한 부분도 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X그룹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그대로 16만 8천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LX세미콘 목표가 유지하고요. 계속해서 보유 전략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죠? 일단은 오늘은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좀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2주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를 해서 좀 이제 적용을 하기로 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사회적 일상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일단 한 번 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인원 한 10명,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점진적 완화를 좀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2월 18일부터 좀 3차례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4차례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조정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좀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과감하게 좀 거리 두기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인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요구가 좀 거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이용이 조만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도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2년간 좀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완벽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예정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좀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오르고 내림이 좀 계속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좀 한번은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지 또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실망감을 좀 안겨주는 그러한 좀 등락을 좀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에도 또 그러한 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전세계가 좀 방역 정책을 좀 완화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제 무격리 이제 입국 허용 사례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호주까지도 지금 총 한 25개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입국자를 좀 대상으로 좀 이제 7일간 격리 제도를 좀 폐지를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을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여행,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일각에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이 너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이제 뭐 기대감으로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부터 좀 1분기 어닝 시리엄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실적의 좀 과실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 리오프닝 섹터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마지막에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미 뭐 여행이나 카지노 화장품까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섹터를 저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그게 또 실적이 가시화되는 섹터는 어느 쪽일지 궁금하네요. 좀 많이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일 것 같은데 CJ, CGV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상영업계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멀티플렉스 극장을 좀 최초로 좀 보급을 하면서 극장 문화를 좀 선도했던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7개 나라에서 한 4200개 정도 스크린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연간 이제 총 관람객 수가 좀 예상되는 게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전이 이제 한 2억 명이 넘었죠. 2억 명이 좀 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수준 대비했을 때 한 58% 정도 좀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7개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을 좀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뚜렷하게 회복세가 좀 이제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좀 예상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조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5억이지만 흑자전환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주에 좀 개방을 했죠. 개봉을 했습니다. 모비우스라는 영화가 좀 개봉을 했고 또 이제 헐리우드 대작들이 좀 줄줄이 개봉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탑건 좀 상당히 그 향수를 자극하는 탑건 메버릭 그 다음에 닥터스렌지2 그 다음에 주라기 월드까지도 좀 이제 5월 6월 지금 개봉이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보통 여름의 성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반기에 좀 어떤 업사이드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가 티켓 가격 인상을 좀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 영화 관련료를 1,00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요. 또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과정에서 3번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인상은 조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눈에 인상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티켓 가격이 좀 인상이 되면서 관련돼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초과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500원 그리고 선절가는 2만 5천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과에 공략할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CJCGV 선정을 해주셨네요. 점진적으로 지금 수익이 개선이 되면서 올해 흑자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실적주로 지금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